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에서 ISE를 강의를 맡고 있는 릭 김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리스닝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리스닝 문제 같은 경우는 섹션이 4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10문제당 섹션이 하나당 배당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특히 있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도파하고 그 다음에 파악하기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IELTS 리스닝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1월 30일날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무더기로 성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뭘 가르쳐줬냐.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맵을 가르쳐줬어요. 맵. 맵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 번 저랑 같이 알게 되면 엄청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간단하게 샘플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개강 때 뵈면 제가 4개에서 5개 유형별로 맵 문제를 다 모아서 한 번에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통 한 문제 맞은 학생이 보통 5문제 다 맞은 학생들도 있어요. 김태경이라는 학생인데 파고다어 학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맵 문제를 보는데 이 맵 문제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3가지만 한 번 볼까요? 첫 번째는 compass. 그래서 1번. 그래서 나침반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맵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나침반은 있으면 east나 west, south, north. 만약에 없다면 right, left, bottom, or top을 쓰게 돼요. 그리고 2번은 지도안의 지형 지물 파악인데요. 이런 피처들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circular 혹은 circular area, 그 다음에 rounded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해요. 둥그슴으로만 하고 혹은 네모로 돼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위치 파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here is the position? 그래서 position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a is behind, 혹은 next, 혹은 by, 혹은 opposite. 이런 단어들은요. 마주보고 있거나 옆에 있거나 그런 단어들을 쓰게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 opposite이란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표현들이에요. 나머지도 있죠. 예를 들면 b와 c 사이에 a가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a is situated, 혹은 positioned, 혹은 located between b and c 이런 형태로 쓴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샘플 맵을 한번 볼까요? 자, 맵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컴파스 유물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래서 나침반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침반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침반이 있는 경우에는요. 옆에 east라고 크게 크게 써놓으세요. 여기는 어떤 게 될까요? west,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south, 그리고 여기는 north.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 방향 감각에 대해서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맵이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침반이 없어요. 나침반이 없는 경우는 좀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나침반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top, 혹은 above, 혹은요. right, 혹은 left, 혹은 bottom이나 below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침반 유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예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측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점수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도 문제에서는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요. 이 feature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특징들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이런 지형적 특색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tram line. 그래서 tram, 그리고 tram station. 그 다음에 rod.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rectangle이라든지 square.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네모라고 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diamond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름모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lake인데 약간의 동글동글한 모양. circular, 혹은 rounded 표현이 되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필로 반드시 꼭 써놓으셔야 돼요. 안 써놓으시면 바로바로 흘려들기 때문에 치명적이게 될 겁니다. 점수 많이 못 받을 거예요. 보통 몇 문제는 다섯 문제인데 다섯 문제 다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단골 문제예요. 오케이.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지형적 특색이 있는데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Rick's tip인데 이런 roundabout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roundabout.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구간들을 얘기를 해요. 가끔 도로에서. 그래서 워드 문제가 나오고 이런 동글뱅이들이 나오면 watery라든지 혹은 roundabou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영방국가에서는 roundabou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신호등 체계가 없는 곳. 예를 들면 이런 신축 건물에 많이 있죠.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where is the position?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 개 기억했었죠. 첫 번째는 나침반. 두 번째는 지형적 특색. 세 번째는 어디 위치로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 direction. 그래서 go down. 이런 표현들은 밑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go 말고요. head down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럼 반대말은 당연히 go up이라고 돼 있겠죠. 혹은 head up.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여기 보시면 아쉽겠지만 여기 tram station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정면으로 대로가 대로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은 opposite라고 표현을 한대요. 반드시 이런 표현들은 칠점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쓰거든요.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래서 g의 location은요. opposite the all-way st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두 번째 형태예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옆이나 뒤 혹은 앞을 의미할 때 이런 behind, the tram line. 그래서 a는요. tram line 뒤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in front of를 쓸 수도 있겠죠. 다음 거. 여기도 보면 a is beside 혹은 next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옆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b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반드시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다 써놓자. 오케이. 다음 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ehind, 혹은 under, 혹은 below. 이런 표현들로 밖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자. 저랑 보통 했던 것들은. 다음 거. 자, 제일 key points입니다. 여기서 highlights인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딱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게 되거나 혹은 어떠한 위치에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도로에 접점이 있어요. 접점. 그 접점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a라고 하면 이 로드가 그리고 여기가 b로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a road joins b road라고 이렇게 조 동사 목적어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junction, 혹은 intersection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고 해요. 이 말은 교차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t자, intersection을 표현할 때는 이런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c의 위치는 당연히 right opposite. 그래서 right이라는 뜻은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라는 표현이에요. right over there.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on the far side. 이 표현은요.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멀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railway line의 건너편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이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다음 계속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충분히 맨 문제 걱정 없습니다. 수강 후기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개강날 반드시 등록하시고 저랑 같이 맨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리그 사이즈 리스닝 섹션 2 부분의 맨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